안녕하세요.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미래를 준비하는 친환경 화장품 소재 기업 진영바이오 대표 박성진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화장품 산업 및 환경 관련 화장품 원료와 관련된 이슈를 시작으로 저희 진영바이오의 대안 제시, 진영바이오의 소개 및 향후 성장 계획 등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의 역사는 기원전 3,50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깊습니다. 국내에서는 1922년 국내 화장품 1호 박가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K-Beauty와 더불어 놀라운 성장을 지속하여 2019년 기준 전 세계 8위, 14조 원의 시장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화장품 소재 개발과 더불어 한국인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장품 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리한 자원 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있었으며 생물회가 되지 않는 원료 사용으로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 성분은 해양과 토양을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유해를 끼치는 원료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며 이와 더불어 합성 방무제, 사이클로 실력산 계열의 실리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환경유해물질, 인체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0년 2월부터 추가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사이클로 실력산 계열의 실리콘입니다. 1943년 미우 다우 코닝사에서 시작한 실리콘은 산업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재인데 2000년 초반부터 화장품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리콘 계열은 화제품의 사용함에 있어 수세기 동안 생분해가 되지 않아 해양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성분으로 규정되어 법적으로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른 전세계 화장품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선적으로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성분 실리콘과 유사한 사용과 화장품 제조 시 안정성을 고려한 실리콘 계열 대안 원료 물질이 필요하였고 저희는 각고의 노력 끝에 실리콘 대체제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품 제조 시 사용이 편리하도록 원료를 개량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화장품 제형화 기술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친환경 국제인등도 획득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실리콘을 대체하기 위한 작업으로 실리콘과 유사한 성분의 물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겔링 에이전트입니다. 전세계가 부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겔링 에이전트는 크게 네 가지 계열로 실리콘 계열, 왁스 계열, 데스티린 계열, 아미노산 계열이 있습니다. 왁스 계열은 사용감이 뻑뻑하고 계절적으로 변화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어 저희가 주목한 것은 데스티린 계열과 아미노산 계열입니다. 이들 각각의 원료들은 모두 일본 C사, 일본 A사가 전세계 화장품 시장에 독점 공급하고 있었으며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해당 제품을 제조하려는 업체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 전세계 두 번째로 일본 C사의 제품과 일본 A사의 제품의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열을 활용하여 실리콘 계열 대체제인 만네실 G 시리즈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네실 G 시리즈는 기존에 사용하였던 실리콘의 장점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을 거의 그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여 발빠르게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저희 제품이 갖는 큰 장점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파우더 화장품에 사용되는 실리콘을 대체하고자 라우르렐 라이시를 그리고 신경계, 교란 등의 문제가 많은 나노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를 대체하고자 다이소디움 스테로일 글루타마이드를 일본 A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한국 C사는 실리콘 대안 원료를 적용하여 제형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K사는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프랑스 L사도 실리콘 대안 원료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미사의 경우 일부 제품의 독점 공급을 저희 진영바이오에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진영바이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영바이오는 미래를 위한 친환경 소재 개발 바이오 기업으로 천연물을 이용한 합성 및 경제, 발효 등에 대한 우수한 기술진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희 소재를 이용한 화장품 제형화 기술을 완료하여 저희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 업계에 가이드 포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발효, 합성, 정지 기술로 개발된 제품으로 세라마이드가 있습니다. 세라마이드는 전세계 세 번째로 상용화한 제품으로 피부 보습제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또한 발효 콜레스테롤을 이용한 화장품용 LCD 원료인 리퀴드 크리스탈을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고 이와 관련된 화장품 완제 가이드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내의 발효시설과 합성시설, 인도네시아의 생산시설을 확보하여 연간 15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겸비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통증 완화 조성물 특허, 글리코실 세라마이드 화합물 및 제조 특허, 스틱 화장품 관련 특허 등 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영바이오는 친환경 화장품 원료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원료 개발과 신소재 개발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 글로벌 화장품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영바이오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해외 유수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화장품 회사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영바이오는 2025년 IPO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원료 사업을 기반으로 해외 지사 설립, 자체 브랜드 활성화를 통해 매출액 500억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IPO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 가을에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과 기업들이 많은 교통을 걷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증식되기를 기원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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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